불이킬 수 없는 잘못이라는 게 뭘까? 아파트 안에 계신 분들 신혼조회 결과를 받았는데 이상한 게 나왔어요. 진짜 김세현 씨 치실 것 같아요. 사람이 죽었어요.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. 먹을 게 없어졌다고요. 많이 위험합니까? 침투자 대기식이요. 세봉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. 이게 제일 맞으면 부탁할 겁니다. 호랑! there were prayer